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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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문에 살라 탑 석자 교수라는 자리가 고운 인사 자리로 전락한 것입니다. 이 삼천교육대 사건과 관련해서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당시 국보의 내무 분과에 의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국민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. 이 삼천교육대 사건과 관련해서 이완구 후보자는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당시 국보의 내무 분과에 의해서 자신의 인식과 입장한 것입니다.